안녕하세요. 2부 미니어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미니어처 와인 짬 만들기 주재료로는 폴리머 클레이와 레진을 사용했어요. 이쑤시개와 비닐 랩을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쑤시개 감싼 후에 스카치 테이프로 마무리해 줍니다. 폴리머 클레이를 얇게 준비하고요. 아까 이쑤시개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일정한 두께가 되었으면 칼로 잘라 주고요. 하단부쪽을 와인 짬 모양처럼 뾰족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 구워주세요. 이번에는 와인 짬 바로 밑에 부분을 만들 건데요. 모양이 완성되었으면 역시 구워줍니다. 오븐에서 꺼낸 후 띠를 둘러서 높이를 정해줄 거예요. 레진을 구우려면 실리콘 몰드가 있는 게 좋은데 저는 블루믹스를 이용해서 사용해 봤어요. 하얀색과 파란색을 일정한 비율로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상태에서 저렇게 모양을 떠줍니다. 몰드가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고요. specialisation 동작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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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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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레진을 사용할 건데요 세 번에 걸쳐서 UV 램프에 구워 주어야 해요 이번엔 두 번째 레이어 후 램프에 구워 줍니다 와인잔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세 번째 레이어 까지 꼼꼼히 바른 후에 램프에 구워 줍니다 이번엔 완성된 와인잔을 살살 몰드에서 꺼내줍니다 실리콘 몰드가 아니라서 불투명도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수정할게요 이번에 만들 것은 와인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는 재활용했어요 플라스틱을 얇게 칼로 잘라서 레진을 앞뒤로 한 번씩 발라 준 후에 UV 램프에 구워 줍니다 두께감을 보면서 한 번 더 발라 줘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바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주었어요 글루 보다는 레진을 이용해서 접착제처럼 붙여 준 후에 류브 램프에 구워 줍니다 완성된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레진을 한 번 더 발라 주면서 유브 램프에 구워 내면 투명한 와인잔이 됩니다 와인잔 입구의 거친 부분은 가위로 잘라냈어요 참고하세요 완성된 와인잔을 가지고 레진용 색소를 첨가해서 진짜 와인을 만들어 볼게요 완성되었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